정석을 조금만 자세를 잡으시고 마지막에도 제일 너무 앞, 옆에, 옆에 힘을 해주시고 이동할 때 더 가능하면 좀 예쁘게 하나 더 좋은데 하나 더 좋은데 무리를 갖는 듯한 무리 무리를 갖는 뭐 예수님이야 우리 기초보한테 은지 선생님하고 수현 선생님이 다 봐주네 앞뒤로 해갖고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.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.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.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.